지난 9월 22일, 한국 영화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째 개최되고 있는 정기 영화 상영 후에 매달 한 편의 한국 영화를 선정해 3층 공연장에서 상영하고 있으며 올해만 벌써 9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남북 분단의 갈등과 아픔을 잘 담아낸 공동경비구역 JSA와 5.18 민주화운동을 생생하게 그려낸 택시 운전사 등 영화의 소재와 시대적 배경이 다양해 관객들은 영화 감상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 터키어로 자막이 입력되어 있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영화 상영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는 터키 문화에 따라 문화원에서는 쉬는 시간을 갖고 팝콘과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현지 영화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한국 영화를 보며 친구, 연인,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기 영화 상영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